청소년의 16%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초등학교 4학년의 96%는 스마트폰이 있으며 16%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성 가족부는 학령 전환기에 있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 등 학생 127만 3천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.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과의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3만 5천687명으로 조사 참여자의 18.5%에 이르렀습니다. 전체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난 가운데 남자 청소년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. 다만 초등학교, 중학교,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많지만 고등학교는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가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에 상담, 병원치료, 기숙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